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싸일은 안전하게 하네 다들 2배우던데 여기서 박을 수 있어 원거리 먹을 때 견제하면 바로 박던데 잡아 박지 잡았잖아 이러면 항상 2패턴이야 바뀐 적이 없어 2패턴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또 박는다 이제 여기가 봐 아니 정글은 오케이 야 아니 어디가 아니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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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더 세보지 궁 때문에 애들이 썸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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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 2 1 3 1 1 2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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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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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